로비 가야겠죠 이제? 로비를 할 때가 되었다. 59초가 와.. 6초나.. 아 100등이 딱 59초네. 일단 3분만에 줄였다. 아따 시발에 4초를 어떻게 줄이냐 이제. 아 근데 로비가 빡세네 형님. 일단 어제 2분 3초 6일까지 줄였는데 아 이게 메리트한테도 제가 물어봤지만 노익이 기록 줄이기가 참 빡세다고 하더라구요. 지도 얘기하는 게. 그래서 저보고도 굉장히 빡세일 거라고 일단 얘기는 했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와.. 시골. 아 개빡세네 얘들아. 이거 왜 안 찍히냐. 아.. 시골에 왜 이렇게 어려워. 아 내가 웬만해서 어렵다 안하는데.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는. 라인으로 어떻게 타야 돼? 찍을라. 아 일과 후여. 아 일과 후여. 아 일과 후여. 힘들어. , 지금. 아 어렵다. 아 알겠습니다. gadio. 이따가. 5,000원. ué지. 아... 이번까지 줄여야겠다 아 59차 너무 빡셉니다 형님 59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진짜 힘들다 이기로 아... 씨발 아... 씨발 0000 0000 아... 아... 60 90 80 90 80 흑끝 80 92 91 9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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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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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